고급 료칸 상품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사카 꺼도 받고 오사카 담당자님은 전화 안받으셔가지고 전화 못드리고 여기 려명 료칸 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요게 지금 제가 문제가 3명이거든요 이게 3명이 숙박이 가능합니까 2인실 4인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3인실도 가능합니까 그 3인실이라고 안 적힌 거는 그럼 3인실은 없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예예 아 그럼 담당자님 하나만 더요 4월 6월 달 다 지금 달력 까맣게 되어 있는데요 아 아 그럼 저기 그 언제쯤 저기 4월 1일까지 예 아 며칠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 저도 그거 다 매진된 줄 알고 예 예 그럼 저 담당자님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 상품 JR 오크라 하우스 텐보스하고 려명 료칸 컴포터 하카다 요거 세트 상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러죠 4월 6월 달이 아 아 그럼 까맣게 된 거는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저기 아 매진된 게 아니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그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